A부분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전주부분이 이런식으로 멜로디에 섹션이 맞춰지는 식으로 치시면 되요 그래서 안녕히라메 이런식으로 이때 16비트 싱커페션으로 먼저 G샵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녕히라메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씩 치시면 되요 B B G샵으로 그래서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A부분은 이런식으로 계속 하이코드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C샵마이너에서는 근음 한번 근음의 5도 한번 그래서 5번줄 하고 밑줄을 이렇게 끊어주셔야 되요 하이코드를 쓰는 이유가 한번 치면서 이렇게 스타카토 느낌을 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근음 C15 스타카토 그 다음에 5도 그리고 또 근음 그 다음에 5도에서 이렇게 F샵음으로 크로매틱 라인으로 내려갔어요 G샵 그 다음에 F샵 여기도 근음이 6번줄에 있으니까 근음 5도 그 다음에 A로 가기 전에 G샵 그 다음에 G샵으로 가기 전에 근음 G 그 다음에 G샵 그 다음에 C샵마이너로 가기 전에 근음 한번 그 다음에 C베이스를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1 2 3 C샵마이너 그 다음에 C샵메이저 코드요 여기도 똑같이 근음 5도 그리고 F샵마이너로 가기 전에 또 5도 G음 크로매틱 라인으로 그 다음에 F샵마이너 그 다음에 A로 가기 전에 F샵 근음 한번 그 다음에 G샵 그 다음에 A G샵 C샵마이너 한번 여기를 한번 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쪽에 그 다음